우리 시슈오는 멈추지 않는다 육성 찍었죠? 가자 시슈오 너의 힘을 원래 바나나가 더 쉬운데 이 덱은 한 번 돌려보고 있어요. 바나누면 쉽거든요 이 덱은 바나로 요거 두 개만 가복하면 끝나서 하지만 그런 재미없는 걸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기 덱을 들고 왔다고 가자 뻑그미스 미안하러 노해 속명이요? 아 카구라 카구라 말씀하시구나 컴온 요맨 카구라 카구라 내 볶음이 맛을 봐라 사기일 거다 나한테 남보난 거 같아 나한테는 남보난거 같아 나한테는 남보된거 같아 어 추윤 아 여기 큰일이 안되겠나? 위험한데 이거? 그치즈? 이자엘 탑! 이게 뭐야? 뭐? 게임 이길 수는 아있나 이거? 한번 스택 열나 싸워보자 이거 엄청 장기전 갈 것 같은데? 치즈오는 상대가 꽃조개 안쓰면 쏴야겠다 이거 상대가 카고.. 아니.. 안쓰면 치즈오는 이거 답이 없는데? 아 뭐 파냐를 들고 갔으면 내가 게임 할만한데 너무 상대를 무시했는데 이거? 아 내가 봐도 얘는 아직 못쓰겠다 치즈오는 치즈오는 난테 란보나 것도 차라리 시쇼를 넣고 후퀴를 빼고 그랬나 반야쓰고 어서오세요 자 이거 뭐 이득이 없어서 되게 컨셉이 없어 이거 아니 상담했어요 대전할 시간이라서 시쇼는 퍼프 먹읍시다 얘도 아닌같애 얘도 아닌같은디 어서오세요 카치앤앤스 불아끼자 콜라 미니 출전 이제 오토보다 장점이 없어가지고 덱이 쉬이버여 이거 좀 아닌거 같애요 쓸모없어 이거 얘 말고 그걸 들고 올걸 그랬나? 그..뭐냐 아 얘를 까먹었어 아 뭐지 이런? 연옥 연옥 들고 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빨리 공부포 쌓이게 냅둬야지 이게 뭔가 멋있는 장면을 만들어줄거라 생각하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장면 화끈한 그런 멋있는 야씨 화두 힐이나 채우고 있어 나의 파트 크흠 아직 써먹을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해시호는 점수가 계속 떨어지겠어 이거 쓰면 아 잉여인가 어? 도깨비에 볼 손실 처음 봐 뻑금 떼는 것 같은데? 정말 필요없는 노루, 저리가 빨리 피 좀 깎자 뛰으려나? 이거 게임 오래가야 이길 것 같은데? 지거나 아 으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흫 으흐흐흫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으흐흫흫 나 쓰레기입니 진짜 방간자에요 방간자 방간자 흐흐흑 으흐흫 도배 도배, 왕, 도토리다치여 도배, 왕, 도토리다치여 도배, 상왕, 도게 하아 ... ... ... ...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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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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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라스 퀴즈가 5평오테이요 뭐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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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모노 하나 아마 츠바사라는 마나가 있긴 있을텐데 유키 츠바사는 모르겠어 저거 지장상이네 흑벽에 쓰려면요? 화평이가 속도가 필요하나? 걔는 속도 필요 없는데 화평이가 속도가 필요 없는데 화평이가 속도가 필요 없는데 이 조회는 안 끝날 것 같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죽 흑 흑 흑 흑 고 searches 흑 흑 흑 흑 흑 이케 싸워놔야, 이케! 그리고... 호이자! 일단 들어왔습니다! 이같이 하죠? 얻은거요? 파! 이거 그거 터렛다, 지금 피 많이 갔다? 걱정이 뜬금없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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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전 취급이? 애 낀나, 애기한게 저도 이겨도 상관없는데? 재밌게 하고 있네, 지금 이거 언제 죽지? 살짝 위험한데 땡기면 힐을 못하는데? 다시는 코코르타츄 누구 때리지? 얘가 매집이 제일 약했던가? 얘가 매집이 제일 약하네? 하핰 꿀 어디 그렇게 막고 다니네 야 써라 고통스러움께 얘 빨리 죽여야겠다 나의 전략에 차질이 생긴다 죽어라 불펄기야 사나엄델기 뭐여? 나 지금 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정말 온 힘을 다 하고 있었네 죽isés 너나 나 오 또 땡기나? 나쁜건가? 좋은건가? 볶고 먹으면 괜찮은데? 자! 호자! 너 너 너 너 정말 금방 옵니다 빨리 죽으라고 죽어 제발 죽으란 말이야 평타 치러 와 끌어오는거 보자 마나됨? 마나되네 미안하네 끌어오가 아직 시쇼가 흡효기를 안먹었어 이거 먹고 커야되는데 아까 잘못 희리려가지구 교대에르키 삼은드키 죽을때 됐는데 이거 왜 총알 겁나한다 감사합니다 뭐야? 골수 평타판 치는거야? 야 왜 와이 총재비가 제일 약할거같아 야몬크림님 추천감사합니다 개꿀 스택 아 저 화죠 헛 뛰어 아 수호가 한방에 스택 쌓이면 그렇죠 스택 쌓이면 들어와 아 컴온! 찔러 찔러! 아우 맛있어 이거 못 죽이네 너 이거? 이걸 못 죽이다니 너 이 자식은 뭐 또 수요크 날아나키 개꿀 아 이거 뭐야 이거